자 그러면 이번에는 박성진님. 일한 지 3개월 된 알바생이 알바비 가부를 해달라네요. 3개월 동안 성실하게 일해준 친구긴 한데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가부를 해준 적 없어서 고민되네요. 원하는 금액은 100만 원이고 그 친구의 한 달치 월급입니다. 가부를 해줄까요 말까요? 저는 일단 이 직원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마음에 들면 가부를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지금 본인 자영업자라고 약간 이미지관리? 1침 먼저 가시죠. 용국이의 1침. 저는 직원 두 달치 가부를 해주고 그 직원은 도망갔습니다. 아니 그렇게 믿었는데 도망갔어. 런타임이다. 640만 원 들고 도망갔다고요. 내가 일하잖아 잘못됐어 지금. 경험담이 있어요 여러분. 네 이거 제가 그렇게 믿었거든요. 이 사람을. 근데 뭐 집이 형편이 어렵다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래서 가부를 좀만 해서 그게 두 달치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주면서 걱정을 했죠. 장사서 주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. 그렇게 하고 있다가 다음날부터 도망갔어요. 3개월 동안 신뢰도를 쌓은 다음에 도망갈 수도 있다? 그렇죠.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사장님이시면 충분히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직원을 잡기 싫으면 가부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근데 절충서는 가부를 해주는데 50만 원 정도의 합의를 보시는 게. 100만 원 요구했지만 가게 사정상 이게 지금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나 지금까지 가부를 해준 적이 없다. 그 50만 원을 고마워하는 직원이면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데 50밖에 안 해줘. 이러면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죠. 곰노몬. 해줘야 됩니다. 도망가면 그래도 본인은 저보다 덜 뜯겼잖아요. 저는 더 많이 뜯겼는데. 채팅창에 배신의 기반은 신뢰다. 그게 쌓아져야 돼. 쌓아져야죠. 저는 그 직원이 1년 반 이상 일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튀었거든. 아예 튀었어요. 저런 게 다 꺼져 있고 잘못했죠. 이분은 이제 뭐 100만 원이고 본인이 50만 원만 주고 진짜 내산용으로 만들 수 있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. 반면 교사의 아이콘. 나한테 안 돼. 잘못되는 거. 고벤장의 상담 들으셨습니다. 박성진님. 밤에 잠이 안 와요. 자 광고 듣겠습니다. 끝났어?